그 방제에 써진 대로 결국 이제 전국이 공통으로 계약이 3주가 미뤄졌어요. 근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토요일에 학교를 나갔잖아요. 제가 딱 고3 됐던 해부터 격주로 토요일을 쉬었는데 그래서 격주로 토요일을 쉬면서 그때부터 시간표 일정이 조금 바뀌었어요. 시간표 일정이 조금 바뀌긴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시간표 일정이 좀 바뀌긴 했었는데 뭐라고 해야 되냐 그래서 그때는 이제 격주로 토요일 수업이었고 고3 때 근데 물론 엄마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하필이면 내가 고3인 해부터 토요일에 학교를 안 가버리니까 그 집에서는 복창 터지죠. 하여간 뭐 그랬었는데 지금은 아예 그 2005년때는 그래서 격주로 토요일에 학교를 안 갔었는데 그 뭐냐 지금은 아예 월, 화, 수, 목, 금반 수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계약 3주 연기가요. 지금까지 3주 연기된 게 수업일수가 정확히 15일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이 3주 연기가 그 그러니까 원래는 3월 2일에 하려다가 지금 3월 23일까지 늦춰진 거잖아요. 그 3월 23일 월요일로 이 늦춰진 건데 3월 23일로 늦춰지면 근데 이게 그럼 3주가 늦춰지면요. 그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느껴봤잖아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 수업이 약간 그 고3때도 그걸 느껴봤을지도 모르겠는데 학기별로 수업일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언젠가부터 학교장 학교장 재량으로 그 쉴 수 있는 그 날짜들을 막 그 정할 수 있겠죠. 학교장 재량 예를 들자면 뭐 이제 진검달이 진검달이 휴일이 있는 날에 한해서 교장이 재량으로 쉴 수 있는 그런 걸 정해놓은 적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수요일이 공휴일이야. 그러면 월요일을 뭐 쉴 수 있게 하는 등 그런 재량을 정해놓기도 했고 요즘은 스승의 날도 수업을 안 하죠. 요즘은 아예 스승의 날 때 수업을 안 해버리고 학생들을 학교에 소집을 안 해버리고 기념식도 안 해요. 옛날에는 학생들 모아놓고 기념식을 했는데 요즘은 그 막 선생님들한테 막 그런 막 이런저런 선물 그 전달해주는 그런 게 있다면서 그러니까 그 현역 학생들한테는 그 촌지의 그 약간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피지를 한 것 같은데 어 요즘은 스승의 날도 쉬고 하여간 재량으로 쉬는 날이 많아요. 일단은 올해 달력을 한번 보면요. 일단은 4월에는 학교장 재량 휴일이 없을 거 하고요. 그리고 음 이번에 그 이번에 아니야 핸드폰 달력으로 봐야 되겠다. 이거 확인하려면 핸드폰 달력을 열어보면 핸드폰 달력이 여기 핸드폰의 캘린더에 일단은 일단은 여기 4월 15일 총선이고 4월 30일이 부처님의 날이에요. 근데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인데 근로자 그 보통 그 대형 법인 근로자들만 쉬죠. 근데 교육업계는 안 쉬어요. 제가 첫 책장을 교육업계를 다녔었는데 교육업계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안 쉬거든요. 그날 안 쉬고 그 근데 이 5월 1일을 보통 학교장 재량으로 쉬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렇게 진검다리가 겹치면 목요일이 부처님 모신 날이고 그 다음에 여기 5월 4일이 월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날을 또 재량 학교장 재량으로 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보통 초등학교는 그 학교장 재량으로 쉴 수 있다? 근데 애초에 중고등학교는요 이런 경우에 진검다리 휴일 안 써요. 왠지 아세요? 5월 초면요 중고등학교는요 1학기 중간고사식이에요. 5월 초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5월 1일 진검다리 이후에 5월 4일 진검다리 휴일이지만 보통 학교는 안 쉬었어요. 시험기간이다 이거야. 오히려 시험기간 이렇게 했겠지. 4월 29일 5월 1일 5월 4일 5월 6일 이렇게 하루 시험 보고 하루 쉬고 하루 시험 보고 이틀 쉬고 하루 시험 보고 하루 쉬고 하루 시험 보고 끝나는 거야. 오히려 이런 일정이 될걸요? 공부할 시간 많이 생긴다 이거야. 학생들한테 죽을 마시겠죠. 그리고 보통 그렇게 시험기간을 정해놓는 학교들도 있을거고 아예 시험기간을 늦추는 학교도 있을거고 근데 아마 재량휴일이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학기의 수업일수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6월 6일 현충일 토요일이고 7월 17일 재현절 공휴일 빠졌고 8월 15일 광복절 토요일이고 그 다음에 9월 30일부터가 추석연이거든요. 9월 30일부터가 추석연이고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추석 당일이에요. 이날은 이제 군인들이 전투 휴 군인들이 휴일이 하루가 줄어드는거죠. 원래 군인들은 국군의 날을 쉬었잖아. 그리고 한글날 금요일 공휴일 그 다음에 뭐 별다른 공휴일이 없어요. 근데 근데 이렇게 되면 어차피 학기 중에 진검달이 휴일로 쉴만한 날짜가 5월에 밖에 없거든요. 응 그리고 약간 그럴 여지는 아 이번엔 없겠다. 그 추석이 대체 휴일이 없다. 추석이 대체 휴일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럴 여지는 없을 것 같고 어차피 이번 학기에는 진검달이 휴일 뭐 이런 식으로 학교장 재량 휴일을 정할 날짜가 며칠 없어요. 일단은 그것도 안 쉴 것 같고 근데 그런 지침이 있더라구요. 그 뭐냐 휴교일이 학기 중 휴교일이 15일까지는요. 수업일수가 단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이 줄어든다는 얘기에요. 방학이 줄어든 지금까지 지금까지 그럼 3주 연기면 수업이 15일이 줄었잖아요. 그러면요. 이 지금 제 예상은 여름방학 시작이 한 주 늦춰지고 그 다음에 2월 개학이 한 주 빨라지고 그 다음에 겨울방학이 한 주 늦어질 거예요. 지금까지의 밸런스 조절에 의하면 근데 이제 여기서 변수가 있어요. 수업 휴교일이 16일 이상이면 그때부터 수업일수가 단축이에요. 그러니까 학기 중에 그러니까 휴교일 연간 휴교일이 16일 이상이 되어야지 수업일을 줄일 수가 있는데 교육부가 이 3주 연기를 그 뭐냐 교육부가 3주 연기를 지금 고수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불안하면 3월을 그냥 통째로 쉴 수 있거든요. 근데 딱 3주에서 지금 고정시키는 이유는 뭐다? 앵간하면 수업일수를 줄이고 싶진 않다. 수업은 해야 된다.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사실 이게 학사일정 이라는 게 사실 어제도 살짝 얘기한 게 있는데 사실 학기 중에 4월이나 5월이면요 수학여행도 있죠. 보통 4월이나 5월이면요 고2까지는 4월이나 5월에 수학여행을 가요. 그리고 그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9월이나 10월에 중간고사 전후로 9월이나 10월에 이제 그 1학년 고2까지는 소풍을 가요. 그런데 이제 뭐냐 고2까지는 소풍을 가는데 고3은 고3은 소풍 하루로 끝나죠. 고3들은 뭐냐 고3들은 그때가요. 1학기 때 다른 학년들 수학여행 가면 그 수학여행 가는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다른 학년들이 수학여행에서 돌아오는 금요일에 그 3학년들은 소풍을 보내요. 그날 보내 보통 3학년들은 그날 보내가지고 그 그날은 그날은 이제 선생님들이 보통 수학여행 이런거 수학여행 소풍 다녀오고 나면 선생님들끼리 또 뒤풀이를 모여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거를 맞춰서 가나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소풍 코스가 소풍 코스는 그 학급별로 재량이에요. 보통은 학급별 재량인데 이 학급별 재량인 소풍인데 뭐 이제 밤끼리 어디로 가자 어디로 가자 그 놀러가자는 얘기가 나오면 그 한밤만 그 어디 다른 데로 소풍을 가면 그 그 밤끼리 시간이 되겠지만 그 놀이동산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내가 1학년 때는 학년 전체가 갔는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남이섬을 갔었거든요. 그때 그때 반장이 말뚝박기 하다가 허리가 나가가지고 한달을 학교를 쉬었던 적이 있는데 하여간 뭐 그랬던 애가 있는데 말뚝박기 조심해야 돼요. 말뚝박기 하다가 허리나 갔어 반장이 그 예전에 그 SBS 개그맨 김기욱 씨 있죠. 그 뭐냐 그 화상고 나왔었던 그 다 죽여버리겠다 그분이 그 예전 그러니까 그분이 형님 뉴스에 그 덕근이 그분이 그 엑스맨에서 그 뭐냐 말타기 게임 그 말뚝박기죠. 그 말타기 게임 그 촬영하다가 십자인대가 나갔었거든요. 그게 보상이 되게 심한 게임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엑스맨에서 그 이후 닭싸움으로 바꿨지만 음 뭐 어쨌든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소풍도 있고 학교 행사가 이리저리 많잖아요. 또 과학의 날 행사도 있어요. 학교에 따라서 과학의 날을 하루종일 그 수업 안 나가고 그 학교 내에서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과학의 날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전체 고3들 중에서 대학 졸업해서 연봉 1억 이상 받는 비율이 0.5% 음 그러니까 그렇고 과학의 날 프로그램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개교기념일 쉬죠. 개교기념일 쉬죠. 개교기념일 휴일 그 수업 수업일수에서 빠지죠. 근데 과학의 날 행사는 수업일수에서 안 빠진다? 음 그 체험학습이나 그 체험학습이나 소풍 뭐 이런거는요. 그 수업일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그 수업일수에서 포함이 되는 것 까지 하면 학교 진도가요. 솔직히 지금 그 제가 썼던 거는 아닌데 뭐야 뭐 예를 들어서 세계사 교과서가 있다 쳐요. 제가 그 뭐 좀 자료 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냥 몇 년 전에 한번 사둔 교과서인데 지금 교육과정 안 바뀌었죠? 음 교육과정 안 바뀌었으면 아마 지금 요교 요 교과서 그대로 납둬도 될 것 같긴 한데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교과서 있어요. 저 음 하여간 이 교과서 진도를요 보통 요 요 마지막 뒷부분 진도는 거의 못 나가요. 그 각종 그 학교 일정들 이런 거 다 하면 그런 일정들 못 나가는데 음 그렇게 못 나가면 사실 문제는 그거죠. 그 다음 학년 넘어가기 전에 배우고 넘어가야 될 단원을 못 배우고 가요. 특히 중3 같은 경우는요 12월에 단축 수업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그때 중3 수학이 그 마지막 단원이 그 삼각비 기초가 있어요. 중3 중3 수학의 마지막 단원 그 삼각비의 기초라는 단원이 있는데 그거를 기말고사 안 배우고 넘어간 거예요. 진도를 안 빼고 넘어간 거야. 응 진도를 안 빼고 넘어갔고 어차피 고1 때 1학년 그 수학 10에 10에 나에 10에 나에 삼각함수가 나와요. 10에 나에 삼각함수가 나오고 잠깐 나와요. 그리고 그 삼각함수가 사실 삼각함수는 문과서 하겐 안 나와요. 문과서 하겐 안 나오고 이 그 여러분들 그 이과반 학생들 미분과 적분 배우잖아요. 그 그러니까 요즘은 문과 문과 학생이 배우는 과목이 미적분과 통계 기본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확류과 통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과반이 그 뭐냐 적분과 통계가 있죠. 적분과 통계가 있고 기하와 벡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하와 벡터 이것 때문에 아마 그 거기서 기하와 벡터에서 삼각 함사가 다시 나올 거예요. 중3 때 수학이요? 그거 당치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중3 때 배우는 수학이요. 그러니까 수학 9에 가 나가요. 그 수학 10에 가 나고요. 조금 수준차만 있고 거의 비슷한 게 있어요. 뭐 복소수 이런 거 추가되고 그 그런 거 있거든요. 별 차이가 없어요. 진도가 그렇고 사실 그 수학 1 수학 1에서 배우는 거 몇 개 없어요. 수학 1에서 배우는 게 뭐가 있냐면요. 그 행렬 지수 지수와 로그 지수와 그 지수와 로그가 있는데 그 지수 법칙이요. 중학교 2학년 때 잠깐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 1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수열이 나오죠. 그 수학 1의 끝판왕 수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순열 조합 확률 통계 그 순열과 조합 확률과 통계 막 이런 그 파트가 있어요. 이 파트들이 나오는데 그 어쨌든 그 사실 문과생들은 이 수열 부분 들어가면 수학 접어요. 수열 부분 들어가면 수학 접고 어쨌든 그 어쨌든 그렇게 이제 배우는 게 있어요. 근데 그렇다 보면요. 중3 애들은요. 마지막에 삼각비를 안 배우고 넘어갔나 말이야. 그래서 그 여러분들 그 한번 그런 걸 생각해 보지 않나요? 자 한국사 교과서 펴볼게요. 자 한국사 한국사 교과서가 있어요. 한국사 교과서가 있는데 그 이 한국사 교과서에서 여기 이제 마지막 파트에 뭐가 있냐면요. 이 마지막 파트인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세계의 변화 그 이 마지막 단원 파트를요. 보통 1학년 때 마지막에 진도 못 나가요. 지금은 모르겠는데요. 지금은 어차피 이과생들도 한국사가 필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업을 어떻게든 뺄 거예요. 선생님들이 근데 우리 때는 어땠냐면요. 7차 교과정은 한국근현대사라는 과목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문과 애들은 어차피 3학년 때 한국근현대사 수업이 있으니까 그때 심화해서 배운다고 해서 이 단원을 거의 스킵을 해요. 거의 스킵을 어떻게 하냐면 이 보통 그 지금은 2월 학기가 없는데 거의 없는데 거의 없는데 우리 때는 2월 학기가 1주 정도 2주 정도 있었잖아요. 1주에서 2주 내지 있었는데 그 2월 학기 때 보통 한국사 수업이 1시간 정도가 있어요. 1시간 정도가 있으면요. 선생님이 그 1시간 동안 근현대사 요약정리를 해요. 그리고 끝 그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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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보통 그 마지막 단원도 어떻게 보면 다음 학년을 배우기 전에 그 들어가야 될 좀 그런 약간 베이스적인 지식이 되는 내용인데 수업진도가 제대로 안 나가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겨요. 수업일수를 줄여도 이런 문제가 생겨. 그래서 사실 이 지금 뭐냐 교육부총리가 앞으로 계약을 얼마나 또 늦출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되면요. 수업일수가 줄어들면요. 그 교육과정에 필요한 진도를 다 못 빼요. 그러면 또 사교육에 의존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요. 그 교육부총리가 수업일수를 지금까지 15일이 줄었거든요. 15일이 줄었는데 제가 보기에 계약이 더 늦춰지진 않을 것 같아요. 더 늦춰지면 진짜 진도 빼기도 힘들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만약에 수업일수가 20일까지 줄어들면요. 한 주 더 늦춰가지고 수업일수가 20일까지 줄어들어버리면 그러면 이제 아예 전체적인 그 학교의 전체 일정들이 막 이리저리 뒤바뀔 수가 있어요. 아예 뭐 1학기 중간고사를 없애버린다. 1학기 중간고사 때 지필평가를 못할 수가 있어요. 지필평가를 할 만큼의 진도를 뺄 시간이 없어요. 어느정도 단원든 진도를 빼야지 시험을 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1학기 중간고사를 100% 수행평가로 대체를 할 수가 있고 뭐 그러는 방법도 생각을 해낼 수가 있겠고 아니면 그 근데 그럼 또 이제 그 문제가 생기죠. 기말고사에 몰빵을 해야 되죠. 좀 약간 위험수단이 생긴단 말이에요. 보통 학기 성적은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지필평가를 합산해서 낸단 말이야. 그럴 수가 있구요. 그 다음에 또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뭐냐면요. 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뭐냐 뭔 문제지? 그 성적처리 일정 이런 것도 다 늦어지고 입시도 늦어진단 말이에요. 그 아마 수능일정도 늦춰지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수능일정도 최소 일주 이상은 늦어질 것 같아요. 여태까지 수능시험을 12월에 치른 적은 없었거든요. 지금 11월 셋째 주에 치르는데 가끔 넷째 주로 늦춰서 치른 적은 몇 번 있잖아요. 나도 그중 한 번 포함이고 수능을 한 번 그 한 번 더 늦출 가능성도 있어요. 수능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고 근데 그렇게 되면 수능이 늦춰지면 내 개인적인 경험으로서는 진짜 죽을 마시거든요. 일주일 더 일주일 더 해야 되냐고 그런 거를 물론 나 같은 경우는 부산 에이팩 정상회의 일정이 연초에 잡혔기 때문에 연초에 수능 일정이 또 늦어졌지만 어쨌든 그렇게 썩 좋진 않았어요. 내 기분이 썩 좋진 않았고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진 않았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또 문제가 생기냐면 그런 전반적인 학사 일정도 늦어지고 솔직히 수업일수는 그대로 유지하고 방학만 줄여버리면요 또 방학 때 학생들이 뭔가 계획을 세워놨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요즘은 다 있겠지 대외활동 같은 거 하고 그런 것도 막 늦어지고 좀 여러 가지로 많이 꼬일 거예요. 물론 대학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온라인 온라인 관리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로 대체를 하면 되겠지만 그래서 좀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서 참 물론 이제 이번 기회에 좀 초중고도 온라인으로 뭔가 그 교육 프로그램을 공교육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걸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나 싶어요. 물론 학기초 진도는 아예 그냥 EBS에다 맡기는 수도 있어. 왜냐면 EBS는요 그 EBS가 새학년 그 교과 프로그램 일정이 2월부터 들어가거든요. 보통 그 1월 말 2월 초부터 그 새학기 책이 나와요. 새학기 책이 딱 그 그 교보문고 같은데 널리기 때문에 원래 EBS 새학기가 2월에 들어가기 때문에 좀 한 중간고사 파트 때까지는 EBS에다가 맡겨야 되지 않나 싶네요. 그러니까 EBS 쪽으로 좀 의지를 하고 좀 선생님들 진도를 좀 빨리빨리 좀 빼는 방식으로 수업 중에 딴 얘기 하지 마시고 근데 사실 학교 수업이 수업의 묘미는 사실 그거거든요. 교과에 있는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얘기뿐만 아니고 수업 중에 딴 얘기가 또 그게 묘미거든. TMI 이라고 하죠. 사실 저도 제가 영상강의 찍다 보면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어요. 중간에 딴 얘기 많이 수업 중에 딴 얘기 많이 하는 선생님들 개똥이 주로 문사철 선생님들이 딴 얘기 많이 해요. 국어, 영어, 사회 선생님들이 딴 얘기가 많아요. 솔직히 딴 얘기로 셀 여지들 많거든요. 특히 국어 같은 경우도 작가와 관련된 얘기, 작품과 관련된 얘기하다가 딴 얘기로 셀 가능성이 많고요. 영어 영어 같은 경우 그 영어 그 글에 수록된 정보들 얘기하다가 딴 얘기로 셀 수 있어요. 그 그리고 이제 외국어 과목들이 특히 그럴 가능성 높은 게 외국어 과목들 그 외국 문화 얘기하다가 딴 얘기로 셀요. 그리고 사회 과목들 사회 과목들은요. 진도 나가다 보면요. 시사 얘기로 세요. 사회 과목들은 특징이 그거야. 시사 얘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딴 얘기를 좀 줄이시면 좀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사실 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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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맡은단의 수업은 딴 얘기로 더 많이 셀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담임 선생님의 스타일에 따라서 그 수업 시간을 활용을 해서 조회나 종례를 하는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조회나 종례를 하는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좀 선생님들 스타일이 뭐 성향에 따라서 알아서들 좀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였어요.